최근에 자료도 보지 마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 나면 한국 경제적이 가장 피해를 받는다라는 아니 이게 블룸버그 보고서인데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과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면 각국의 GDP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 시뮬레이션을 해서 숫자를 내놨는데 우리가 23% 넘게 감소할 거다. 전쟁 당사국이 될 중국은 16.7%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에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제일 타격이 큰 거예요. 만약에 2024년에 이름표를 붙인다고 하면 다이나믹 2024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약 40개국이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고요. 인구 기준으로는 32억 명 41%가 이 선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GDP 기준으로 42%. 그중에서 1호 가장 중요한 선거로 꼽는 게 바로 대만 총통선거 결과입니다. 중국이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적잖이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니까 대만 총통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3파전인데 사실상 둘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 친미반중인 집권여당 민진당 그리고 친중인 국민당 3등은 중도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쪽은 아직까지 지지율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현재까지 판세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커원조 3위가 민중당이 커원조 후본데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으면 벌써 우리가 국민당하고 민중당이 2파전이라고 했을 텐데 2일까지 한 걸 봤을 때 한 5% 범위죠. 그러니까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한 32% 그다음에 호요이 후보가 27% 그다음에 커원조 후보 제가 말씀드렸던 21% 정도 돼요. 적지 않죠.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지금 한 5% 정도 범위인데 다른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더 한 3.8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으로는 민진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변수가 있다라면 크게 두 가지죠. MG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MG세대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만 경제도 안 좋고 맨날 지금 이게 지난 8년 동안에 민진당의 대만에 어떠한 경제적인 걸 가져왔느냐라고.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뭐 해줬는데. 그다음에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4개월 군복무 기간이 지금 1년으로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MG세대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와 살 것이냐. 이 관건. 두 번째가 이제 대만은 부지자 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본토에 한 120만 명 정도의 대만인들이 살고 있는데 야 빨리 가. 투표하러. 투표하러. 그럼 누가 거기 사는 사람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 어디에 투표하겠어요. 친중인 국민당이 하겠죠. 이번에 투표하겠죠. 그래서 반값 할인 비행기표 준다. 그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관광버스 대결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생각 보이면 2016년도랑 2020년도랑 결과를 차인원 통증을 봤을 때 대충 민진당 그때 차인원 후보가 한 300만 표. 그다음에 국민당이 한 240만 표. 한 60만, 70만 표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토에서 100만 명 중에 반만 가도 판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국 본토에 있는 대만기업연합회 그런 협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겠죠. 가자. 가서 투표하고 오자. 비행기는 형이 대절할 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공산낭이 좀 치화를 좋아해줘서. 복잡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지금 제가 지난번 총통후보 선거후보를 보더라도 지금 국민당 후보랑 민진당 후보는 서로 공격을 안 해요. 다 이 라이칭더가 민진당 후보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들이죠. 라이칭더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후보고 현재까지 지지율 1등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꾸준히 해왔습니다. 1등. 현재 총통보다 더 강력하게 친미반중을 외치는 후보라. 그런데 우려되는 게 대만 선거 결과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양안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면 미중관계 틀어질 거고 나머지 나라들에게 줄서라고 강요할 테고. 우리 비즈니스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민진당의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과 대만 관계 굉장히 얼어붙을 텐데 이후에 진짜 막 대만 침공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민진당이 재집권하면 아마도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거고 조금 되고 나서 워딩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쟁 시나리오는 쉽지는 않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방송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안관계의 긴장 국면을 최대한 대로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도 이게 며칠 전에 9.11인가요? 지금 위성발사를 했는데 또 대만에서는 이게 미사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올릴 건데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하시다시피 이 대만 이슈로 미중 간의 관계는 아마도 더 이타이완 이슈를 놓고 싸울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시진핑도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지금 대만은 무조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엄청난 강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국지전도 어느 정도 이런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 11월 달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된 게 유일하게 합의된 게 우리가 이제 군관계 소통을 좀 하자. 왜냐하면 서로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이슈고 핵심은 이게 만약에 전쟁 시나리오가 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이 또 이게 우리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북한에 있으니까. 아, 그럼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공을 하면 중국이 그냥 뻔히 알죠. 제일 먼저 미국은 뭐니까 오키나워하고 평택인데. 그럼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평택이 오면 그러면 이제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북한이 오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전반적인 우리 최악의 이제 안보일 시나리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제3차 세계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타이완은 미중 신냉전에 우리가 에스포커다. 혹은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고. 시인핀 주석 3년임에 가장 큰 명분이 뭐냐면 대만입니다. 대만 통일입니다. 급수 통일. 통일입니다. 처음에는 평화통일. 지금 평화통일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통일이 명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또 4년을 간다라면. 이 앞으로 4년이 매우 좀 험난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친중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희 후보가 있습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이쪽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중국 하나의 중국이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쪽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일단은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관계 부분에서 일단 교류 협력이 강해지겠죠.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진 건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 협력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글귀도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TSMC의 노하우가 본토로 건너간다. 그렇죠. TSMC는 계속 미국이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여러 이게 구멍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의 바이든 행정 구멍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 대만의 생태계가 반도 생태계가 TSMC를 포함한 다른 또 생태계가 크거든요.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난 화웨이 7나노폰도 그 뒤에 숨은 또 SMS도 있지만 결국은 대만의 다른 반도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의무로양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되면 중국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들이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계속 대만의 이슈를 미국 노선과 맞춰놨단 말이죠. 그렇죠.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것들이죠. 경제적 군사적 동맹이라는 점을 내내 강조해왔는데 포지셔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세 번째 후보 커원저 후보 중도파예요. 제2야당 민중당의 후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1등 2등 후보하고 견져서 만만치가 않고 무엇보다 중국 대만 공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Z세대가 하는 고민 그래서 1등 2등 후보가 속한 당이 그동안 우리한테 뭐 해줬는지. 그렇죠. 집값 높고 실업도 많고 일할 데 없고 우리 지금 최저임금도 낮은데 그러면 다 됐고 우리한테 집 주고 일 주는 사람 뽑을 거야. 이게 지금 대만 MZ세대의 정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쳤다. 이거는 뭐 탈중국도 싫고 너무 친미도 싫고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자. 그게 지금 커원저 후보고 커원저 후보의 방향성은 이 사람이 내세우는 대만의 입장 스탠스는 딱 제이커 셜리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자. 그러니까 미국과 할 건 하고 중국과 할 건 하고 그러니까 디리스킹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인이 계속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본토와 협력을 해야 된다. 신리 외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셜리번의 말이 우리한테 딱 맞는 거다. 우리가 왜 다 등을 쥐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중도 후보 다 싫다. 지쳤다. 8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냐. 맨날 지금 긴장 와 남아 있고. 여기도 희한하더라고요. 8년에 한 번씩 서로 주고받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커원저 후보가 누구나 그러더라고. 처음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게 나중에 국민당과 그다음에 민중당이 단일화, 단일화를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계속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커원저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안 한 이유가 일단 자기가 안 되더라도 13일 날 또 뭐가 있냐면 총통선거도 있지만 입법위원 선거도 있거든요. 입법위원은 결국 국회의원이고. 존재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이 넣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지지율이 낮으면 안 할 텐데 꽤 나오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럼 내가 안 되더라도 입법위원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말 많이 대만 쪽하고 연락도 해봐도 다 싫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만약에 나눠가지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라이칭도 그러니까 민중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은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을까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세로 선거가 흘러가고 있다라면 중국 본토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개입하고 싶을 테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그래서 대만을 향해서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를 했어요. 이 판세에서 친중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이거는 어떻게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데 그게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대만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지금 이 현국에서 영향을 미치기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5% 범위 안이기 때문에 한 100번 정도 지나 봤을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계속 라이칭도가 지금 선두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까 말한 여러 변수 한두가 NG라든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만에 투자를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중국에 있는 제재로 인해서 미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대만의 총통선거 이거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죠. 만약에 이게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남중국회 부분에서 계속 무력시위가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길이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걸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원유는 아닌 것도 수입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클 것이고. 아까 최악의 시네레오가 정말 우리한테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심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자료도 보지 마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 나면 한국이 경제적이 가장 피해를 받는다는. 아니 이게 블룸버그 보고서인데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과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면 각국의 gdp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숫자를 내놨는데. 우리가 23% 넘게 감소할 거다. 전쟁 당사국이 될 중국은 16.7%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에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제일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인데 수출 길이 일단 막혀버리죠. 문제가 퇴지면. 그다음에 수입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가장 큰 부분에서는 이게 전쟁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한반도 주변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항공 투자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럼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게 강화되면. 그래서 만약에 되면 지금 만약에 국민진당이 되면 지금 전쟁의 이 시나리오는 더 강하게 아마도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과 딱 껴있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높게 본 것. 이게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아직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대만의 TSMC의 행보가 결국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결이 될 테고 삼성 주가 빠지면 코스피가 재미없거든요. 5분의 1인데. 사실 이걸 도회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민진당이 된다라면 지금 부분에서 큰 변화가 지금 유지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1번 후보, 집권 여당 후보가 되면 하던 대로 한다. 그대로 한다. 만약에 국민당이 되면 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더 호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친중 후보가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다.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 특히 TSMC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만약에 되면 아마도 또 대만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우리가 FAT4라고 하는 반도체 동맹도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나 이런 부분,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서 TSMC보다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존재감이 더 커져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애플 폰 만들 때 그 칩 저쪽에 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그거 TSMC에 줘야 돼? 이럴 수도 있죠. 실적 시나리오입니다만. 중도 후보가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까? 그럼?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낮지만. 되게 낮았기 때문에 중도 후보가 되면 중도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국 본토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공산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큰 국민당 되는 후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본토 경기가 어떤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내일모레 교수님이 중국 본토로 가시잖아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8일에 CNN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 중국 사람들 맞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본토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아요? 그게 이제 팩트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학자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을 안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 사람들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이 망명을 하느냐 밀입국을 하느냐 봤을 때 한 세 가지 종류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일단 소수민족들이죠. 탄월만큼 위구르족 같은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도시에 일하다가 일자리에 일하는 농민공 정도. 세 번째가 나름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가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바로 갈수록 피자가 안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미국 갈 때도요. 제가 중국 피자랑 미국 다 했잖아요. 중국 피자가 찍혀 있으면 미국에서 그때 일단 옆에 서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한번 있어 봐봐. 일단 확연 좀 할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 불리는데 비자가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한 방법이 이제 아까 중국에서 우리가 말한 에카도르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거기서는 이제 흔히 말해 도보로 가든가 차로 이제 미국에 가까이 있는 멕시코로 넘어가는 거죠. 멕시코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망명을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나봐도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다. 코로나로 3년을 겪으면서 정말 내 자식이 그걸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노이르지에 걸리고 정신적인 압박이 매우 강합니다. 너무 폭력적인 봉쇄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종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자가 잘 나오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돈인 사람은 안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도 기본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한 인식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 비자는 안 나오니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중국의 선전이라는 대표적인 도시 있잖아요. 여기도 일선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전이라는 큰 도시에 비아디 화웨이 이런 대기업 본사가 있는 동네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신이 말씀드리는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까? 제가 중국 경제를 좀 더 좀 측면에 보면 다양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 기사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한 3월 달 정도는 여기로 갈 건데 이번에는 베이징이나 다른 내륙을 가서. 내물에 베이징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왔습니다. 신천은 제가 한 3월 정도에 갈 3, 4월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기사 나오고 제가 이제 거기 살고 계시는 기업 비즈니스 하고 있는 우리 기업분들 3분이랑. 제 아는 지인 중국인 3사람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천에 가도 노숙자가 있겠죠. 뉴욕은 없나요? 있죠.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한 거다. 이건 너무 이제 꾸민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브리핍이 됐냐면 심천 옆에 있는 동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관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회 기반을 했던 동네가 엄청 큽니다. 거기가 이제 동관이 제존에 정말 제조로 메커였죠. 그래서 있는데 코로나 봉쇄 그다음에 미국이 수출 제재 이렇게 수입하다 보니 이 기업들이 다 어디로 빠졌냐면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근접해 있는 중국 정부와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이 만든 공동 합작 개발구 이런 데를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관은 일부 기사 하나가 단지는 정말 한 반값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천은요. 제가 크로스체크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거의 심천은 일선도시고요. 별로 안 듣고요. 거의 기본을 유지했고요. 신정 연휴 기간 때 보면 금액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인구도 심천이 기사를 보니까 인구도 엄청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통화를 해본 살고 계시는 우리 기업분들이고요. 만약에 반값 떨어지면 자기 집 사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심천에 반값 떨어지면 저도 심천에 집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면만 보고 나온 내용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게 없는 건데 그건 동관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동관인데 그게 다 일부. 아주 국수적인 지역에 한해서. 일부 아파트가 좀 급한 사람이 이렇게 내놓았던 물건을 가지고 확대해서 다 50% 떨어진 거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왜 소구했냐면 작년에 1년 내내 중국 부동산의 큰 회사 무너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비구의 위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여기다 돈 됐던 중츠 같은 회사들. 자산운용사까지 무너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들 넘겨 싶었던 건데 지금 그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때요? 중주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중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 종비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주가 이제 바로 파산 신청을 하자마자 북경 법원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영향이. 접수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주가 무너진 것은 일단은 이게 금융 자회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레버리지로 확장한 구조죠. 그러니까 순환 7좌를 통해서 무너발식을 했죠. 그러니까 왜 제한적이냐면 이 신탁 상품을 지금 가입한 사람이 지금 중주구리 자산관리회사가 한 5개 있고 투자관리회사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한 95만 명 정도가 한 550조 정도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돈 있는 사람 거니까 비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인 걸 생각했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올해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이미 중국에서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리스크로 가기에는 어렵다. 제한적이다. 그래요. 우리 박승찬 교수님 내일 모레 중국 가신다고 하니까 또 현지에 생생한 소식 돌아오셔서 바로 저희만 먼저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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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